79번째 요가하러 서핑 요가하러 왔습니다 거의 추분이 지난 시간인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과 춘분 해가 지금 말리포 탑 위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하지와 동지 사이로 23.5도 기준으로 보면 대략 2시 방향 2시에서 3시 방향에서 하지에 해가 뜨고 그 다음에 춘분과 추분 해는 3시 방향에서 그 다음에 동지 때는 3시에서 4시 방향 쪽에서 해가 뜨겠네요 가을이 돼서 수분이 바다 위 수분이 많지 않아서 수평선에 섬이 세 곳이 보였습니다 풍광이 아주 좋네요 하늘도 넓고 오랜만에 요가를 거의 3주 그렇습니다 15초oded 15초 15초 30초 그 내용이예요 이게 아프F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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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